한글자막 by 한효정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 콤마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 그 표지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책은 21살 된 젊은 신학생이 그저 이론에 갇힌 그런 하나님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여행하는 여행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나이 어린 신학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 그거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 어느 지역에선가 자기가 꼼꼼하게 여행 계획을 다 세우는 노트를 분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년자실하고 또 여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자기가 계획한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게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깨달음들을 쭉 피력해 놓은 책인데요 저는 이 21살이 젊은 신학도의 그 애틋한 마음을 보면서 잠은 8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부제가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감격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내던 1년 차 신학생 시절을 저는 참 늘 추억으로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그때는 찬양 한 곡이 많이도 불려졌고 또 제 마음으로도 찬양이 늘 머리에서 맴도는 그런 한 학기 또 한 해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찬양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상하게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실에 앉아 있어도 이 찬양이 떠오르면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신학생들과 더불어 쭉 예배를 드리러 행진하는 그 길에서도 이 찬양이 이른 새벽에 머릿속에서 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눈물이 걸승걸승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한국에 나와서 정말 의지하는 가족, 부모 없고 저 혼자만 던져져서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갈급했던 것 같아요 2절에도 보니까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그런 가사입니까 후렴에다 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유명한 목사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비록 무명의 교육 전도사 또 전도사로 쓰임 받기도 전이지만 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문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추억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신학교랑회 때 흥얼흥얼거리던 이 찬양은요 10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왜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10편 저자가 노래하는가 보니까 그다음 3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3절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3절과 같은 상황이 딱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교회 상황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은 조롱을 당하고 사방에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편 저자처럼 더 갈급하게 더 갈망하며 그 21살 된 어린 신학도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호세야 6장을 이런 각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호세야 6장 1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옳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고 또 저희들도 어릴 때 교회 수련회 같은 데 이런 데를 가면 암송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SFC라고요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의 소속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매 겨울 방학 여름 방학이면 전국에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많을 때는 몇 천명씩도 모이고 몇 백 명도 모이고 그랬는데요 제 기억에 수련회 하면 무지 추웠다는 거 무지 더웠다는 거 기억 하나 하고요 수련회 하면 떠오르는 게 성경 암송하는 거 참 지금 생각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밥 한 그릇도 그냥 안 주고 암송해라 그래가지고 등록하면 3박 4일 동안 하루 3끼씩 외워야 될 암송을 이렇게 줘요 지금 생각하면 회비 안에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어릴 때 몰라서 밥 한 끼 얻어 먹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요아를 알자 힘써 요아를 알자 추운데 학생이 많으니까 줄이 바깥으로까지 나가면 벌벌벌벌 떨면서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줄이 됐는데 못 외우면 탈락 그러면 맨 뒤에가 또 써야 돼요 열심히 외웠던 성경 그중에 하나가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6절 또 호세아 4장 6절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제 안에 왜 이 아픔이라 그럴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가 하면 40년 전서부터 이렇게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다는 걸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그랬는데 왜 오늘까지 한국교회는 이렇게 냉랭하고 부흥이 잘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언어에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따옴표를 해놓고 있는데요 옳아 우리가 용호학교로 돌아가자 용호학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용호학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용호를 알자 힘써 용호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터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이 그틀으로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아주 냉담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4절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용호학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 부흥 그러면서 이제 한 10주 동안의 부흥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부흥의 요소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점점 많은 분들 입에서 부흥이라는 이런 단어가 오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냉담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그거 별로 기대 안 한다 여기에 지금 4절에 하나님의 말씀 표현을 보세요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지고 금방 부흥 부흥 그러다가 또 금방 다 사그라질 텐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왜 40년 전서부터 우리가 여호학교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수련회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왜 이 모양이 있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3박 4일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열심히 암송을 했는지는 몰라도 수련회 딱 끝나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세상살이 바쁘고 대학 대학 그러면서 다 잊고 산 게 우리들 세대 아닙니까? 아무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려도 어른들로 치면 막 한 3일 부흥에 해가지고 막 대단한 강사님 모셔가지고 그렇게 요란한 은혜의 집회를 가져도 3일만 지나면 원료로 되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알자 알자 그래놓고는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대안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주 내내 저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와닿는 거예요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아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떠오르는 제가 겪은 한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몇 년 전이에요 미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보통 한 두 시간 전에 가지 않습니까? 수석을 다 끝내고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공항의 벤치는 보니까 이렇게 마주 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건너 맞은 편에 어떤 다른 남자분이 앉아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남자들끼리는 절대 아는 척 안 하고 눈 인사 안 하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둘이 서먹서먹하게 앉아있어요 그 딴 데 자리도 많은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한 번씩 눈 마주치면 서로 피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색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미국 집회 가는 중이라서 이제 다녀와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고 끊었더니 그 앞에 있던 그 남자분이요 태도가 확 달라지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혹시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제 옆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아 나 목사님 잘 안다고 그러면서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제 설교를 mp3로 다운받아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늘 자기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는 매주마다 듣다가 보니까 딱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통화를 하자마자 저를 알아보고는 와 막 목사님 잘 안다 그러면서 저 옆에 오더니요 막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아 목사님 내가 이런 이런 중요한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데 막 기도해달라고 서류를 보여주고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막 자꾸 이제 기도해달라는 게 좀 미안했는지 이분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아 나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잘합니다 막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 잘 아는데 얼굴도 모르냐? 그 얼굴도 모르는 걸 그 잘 안다 그러면 그 좀 그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왜 공항에서 그 일이 떠오를까요? 상당히 많은 분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 그럼요 나 하나님 잘 알지요 내가 모태신앙인인데 오 대체 예수님 있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 우리 아버지가 장노님이었는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공항에서 만났던 그 남자분이 저 아는 그 정도 아닌가요? 그 남자분이 사실 저를 잘 안다고 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친밀감을 표하는 건 참 감사하지만요 그러나 사실 그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일에 내가 슬픔을 느끼는지 요 근래에 내가 어떤 일을 몰두하는지 그분이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에 대해서 아는 건 그냥 목소리뿐 아닙니까? 설교 들어서 몇 가지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나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 잘 압니다 하는 그 알미 그 정도 피상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는 네가 드리는 번제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걸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목소리 어떤 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거 그건 그분이 모르셨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그 21살이 된 젊은 신학도처럼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로 원합니다 그 대상을 상대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섬긴다 이런 말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을 맛보기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교회적으로 하나님 더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 두 가지 사실은 수천 갈래예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결정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 중에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당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차례의 부흥에 관계되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여러 차례 나타나는 성경에 부흥에 관계되는 기사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말씀이 부흥하는 그게 곧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미아 8장에 나오는 부흥운동인데요 네미아 8장의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로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그들이 다시 복구합니다 그렇게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해서 이 수문이라는 광장으로 모여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부흥과 연결이 되었느냐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미아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메 요즘으로 치면 성경책을 좀 읽어 달래요 성경책 성경책을 좀 갖고 오세요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3절에도 보니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다음 보세요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던 그들의 자세 그 다음 5절에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존중 여기는 태도 아닙니까? 저도 사실 몇 번 갈등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한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북한을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육로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요 첫 번째 방문할 때는 비행기로 갔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돌아올 때 평양은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뜨고 이러기 때문에 스케줄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중국으로 와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바로 연결이 안 돼서 거기서 하룻밤 중국에서 지내고 그다음 날 인천으로 돌아왔는데요 중국을 잘 아는 동행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거기 가보자고 요즘에 핵 문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갔더니 별세계더라고요 별천지 이 서빙하는 웨이트레스들은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고요 전부 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느낌이 드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던 날을 오래 전에 일인데 잊지를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일행 중에 직구전 장노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농담도 잘하시고 분위기도 잘 띄우는 분인데요 북한 접대하는 웨이트레스 아가씨를 부르시더니요 이분이 회계를 맡으셨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씩 객출해서 이분이 재정을 회계를 맡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 봉투가 좀 너덜너덜할 거 아닙니까? 그 뒷면을 접대하는 아가씨한테 보여주면서 볼펜을 꺼내서 주면서 아가씨 여기다가 그 김일성을 한자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요 제가 그날 그 아가씨 표정을 잊지를 못해요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요 아니, 그 위대하신 김일성 주성님의 존함을 이런 낡은 종이에다 쓰란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깨끗한 종이 갖고 오시라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 돼가지고 신처럼 떠받드는 한 인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존중할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중에 기억나는 몇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필사하시던 옛날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고 그러니까 다 손으로 이걸 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필사자들이 성경을 쭉 보고 옮겨 적다가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있으면 붓을 씻거나 아니면 세붓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함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로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종기 여기고 우대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며 당신을 개시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이 성경책 배고 자고 그러면 맞았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목하고 해서 이거 배면 딱 맞아요 잠자기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이 성경을 배고 누우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얘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배고 있느냐고 안 일어나?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책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신성한 거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소중히는 마음이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껍데기만 소중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시고 여러분 진짜 한국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요 너희미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이 너희미아 8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부흥 운동을 기록한 거라면 이거에 정반대되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엘리 제사장 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평하느냐 바로 그 이유를 사모엘상 3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모엘이 엘리 앞에서 요하를 섬길 때에는 요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기준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백성들이 인간 지도자의 말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어기는 그 시대는 부흥하는 시대고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도 불편한 것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 시대는 암흑기인 거예요 암흑기 질문!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분당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암흑기에 들어간 교회입니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중입니까?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답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무슨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정말 옛날부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무슨 교회 그러면 단임 목사 이름을 넣어서 교회를 불러 이런 거 분당 우리 교회 다녀 혹은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다녀 이게 무슨 제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고를 치고 타락하고 그렇다고 비판은 하지만 그걸 그렇게 만드는 토양이 또 한국 교회 아닙니까? 원래 사람은 그렇게 자꾸 떠받들면 100%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또 그렇게 하고 사세요? 이찬수 목사는 좀 달라 다르기는 개뿔이라고 했어요 개뿔 요새 자꾸 제 머리에 개뿔 개뿔 용어가 또 올라가지고 내가 이 저속한 말 안 쓰고 싶은데요 이 개뿔이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개를 키워보니까 개는 뿔이 없어요 그래서 개뿔이에요 개뿔 인간 중에는 존경할 사람이 없다 그게 개뿔이에요 개한테 뿔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불쌍하고 극률의 길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 없습니다 너희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꾸 인간 누구누구 찾지 말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도행전 하면 교회 부흥이 불같이 일어났던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초대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의 원형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의 교회인데요 놀라운 게 뭐냐 정작 사도행전에는 그 교회를 부흥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황하는 그게 부흥이래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는 저희 교회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 통독하자 성경 필사하자 성경 암송하자 큐티하자 큐티 오죽하면 출판사 직원들을 주일날 아예 와가지고 정기 구독 좀 받아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부터 2월 이 두 달 동안에 이제 교회적으로 신약을 다 뗐습니다 신약을 다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언제 뗐대? 여러분만 빼고 다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주복 간지로 이 성경 읽기 표 스티커까지 넣어드렸거든요 부탁하는데요 매일매일 분당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고 자꾸 설교 듣지 말고 오류 많은 인간의 설교는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설교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성경 통도 클릭만 하면 저절로 성경을 성우가 낭독하는 이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의 단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락방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이 매개가 되는 교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통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태도 그 21살 된 젊은 신학생이 하나님을 갈급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호세야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하를 알자 힘써 요하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6장 3절이 왜 이렇게 피력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도 성겨야 되지만 비를 주관하는 발신도 성겨야 된다 그 발신을 성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두 가지 함축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를 주관하는 건 발신이 아니다 요하나님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니들이 비를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요하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6절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3절에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알자 알자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이 아는 것 이게 원어로 보면 다트라는 단어인데요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다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야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야다인데요 이 야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처럼 누가 마이크로 가르쳐 주고 받아 적어서 아는 건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이 배우자의 특징 그걸 아는 걸 이 야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미라는 게 뭐라고요? 다트예요 야다에서 파생된 다트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진 그것이 암흑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담력을 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초라한 죄수의 신분인데 그가 얼마나 담대한가 하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선 인간적으로 남자가 다음 주일날 우리 남성주일인데요 정말 분당 우리에게 모든 남성들은 사업이 안 돼도 부도를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니들도 나 같이 되면 좋겠다 전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눈치나 보고 비굴하고 전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갖고 있던 다트 비록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다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늘 경험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짱, 이 담대함 심지어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정치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정적들이 지금 올가미의 글을 몰아넣은 겁니다 다니엘 6장 7절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배짱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정적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벌벌벌벌 떨기를 원해서 이런 조서를 꾸몄는데 이런 담대함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다트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담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 12월 25일에 KBS에서 방영했던 일사각오라는 다큐멘터리 기억하십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묶었는데 공영방송 KBS에서 전 그게 나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옥사하신 분인데요 그때 돌아가실 때 목사님 연세가 46시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56살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46살에 그렇게 꺾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46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했더니 사자성으로 일사각오 그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변절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다트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그렇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9편 10절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요하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표처럼 삶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우리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며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게 어떤 분입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마다 나의 피할 바위시여 절망의 구렁이에 빠질 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상성이라 나의 상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2절 부르기 전에 여러분 지금 각자 어떤 상황이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니엘처럼 악한 못된 적들이 나 잡으려고 지금 올무의 나를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답답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을 겪고 계세요? 피할 길을 하나예요 다트 과거에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떤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막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나의 방패시라고 묻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시던데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려면 아빠가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다트하는 다위처럼 우리 한 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가슴으로 내 딸도 품고 내 아들도 품고 우리 가정을 품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또 우리가 그런 삶을 담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여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와 내 아들과 내 딸의 나의 생에 목자 되시니 나의 생에 목자 되시니 내가 믿고 따를 하나님 내가 따르리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별류반으로 생명의 별류반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 하나님 목마르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여호 목마른 나의 여호 주를 부르니 상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거합니다 목마른 나의 여호 목마른 나의 여호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할만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가슴에 품고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하고 우리 은혜를 구하는 통성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부엉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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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발전을 느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더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여우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다 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우와께로 돌아가자 여우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이 그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는 줄 이 싸우니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우와를 알자 힘써 여우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래 예수 믿어 하나님을 잘 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을 자각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더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